2SM은 실시간으로 온도 프로파일을 관리한다. 선생님, 지금 온도 프로파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 따라오세요. 아, 그럼 이 모니터에 있는 이 선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각 존에서의 PCB 표면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아, 그럼 이게 온도 프로파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니터에 또 있죠? 네, 이 장비에는 RTPM 옵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도 프로파일러로 생성된 그래프를 기초로 온도의 상, 하, 안을 설정해서 그래프로 실시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온도 프로파일을 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되게 편해졌죠 게다가 온도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울려요 네? 온도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인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RTPM이에요 TSM의 리플로우 오브는 장비 내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존의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주 강점이 있는데요 그래프로 편리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 TSM의 영어 비밀! 게다가 생산 모델이 바뀌어도 저장된 온도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시간이 훨씬 더 간축돼요 우와, 이 기계 하나로 대체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실시간 온도 프로파일 타입으로 품질성, 실내성이 법률인 TSM의 솔루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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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